저희 상담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할게요. 안녕하세요. 인천 부평구 청천동 푸르지우 아파트입니다. 전망이 어떨까요? 라는 문자 남겨주셨거든요. 오늘의 마지막 지역은요. 인천으로 가겠습니다. 부평구 청천동입니다. 최근에 이쪽에 대한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이 아파트의 전망은 어떨까요? 네, 인천 부평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제일 큰 이슈는 부평구청역에서 끊겼던 7호선이 연장이 된 부분이 제일 큰 청천라인의 이슈겠죠. 그래서 산고,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해서 연장이 됐습니다. 그래서 부평구청 근처를 좀 보시면 산공역이 좀 들어가면서 근처에 플래티넘이라든가 이런 신축 아파트들, 경찰서 이런 개발들이 신규 이런 입주 물량들이 좀 늘어나면서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신축을 먼저 생각을 하겠죠. 그 다음에 이 90년대에 지어진 청천라인으로 유입이 되는 순서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이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이런 저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청천프루지오가 분명 상공역도 생기고 참 좋지만 주변에 신규 유입이 되는 부분을 통해서 당장 기지개를 피면서 살기는 활짝 웃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방위적으로 사람들이 작전역 주변에도 이렇게 신축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가정역이라든가 청라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 또 어찌 보면 이 지역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만 좋아해. 그래서 이 주변에 어쨌든 새로운 인프라가 좀 들어서야 되건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. 내가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을 가거나 그래서 이제 청천프루지오는 좀 껴있는 느낌 그래서 교통이 좋아지고 더불어서 좋지만 이 신축은 좀 아닌 게 아쉽다. 그래서 우선적으로 부동산이 오른다기보단 주변에 신축에 의해서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다.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1998년에 지어지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면 재건축을 기다려야 되시잖아요.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그냥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지만 좀 이 상동 부천 라인 쪽으로 좀 나오시거나 아니면 부평구청 근처에 좀 구축들 이런 재건축을 도모하고 재건축을 생각하는 또 부동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청천프루지오보다는 좀 앞쪽으로 좀 나오시거나 이렇게 방향을 한번 틀어보는 것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자산관리와 투자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